마지막으로 아저씨 한 번 봤으면 어쩌면 전화해도 안 만나 줄지 몰라 사람 갖고 장난 노는 거냐고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날 낳아준 사람들은 어떤 형편이길래 키우지 않고 날 버린 걸까 혹시나 영검이 생겨서 바로 내가 자기 버린 거 알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되는데 정말 충격받을 텐데 누나냐? 응 생각 없으시대 아휴 생각 없으실 땐 걸으시는 게 나아 우리야 뭐 신기로도 버티니까 네 아휴 생각해 아휴 생각해 아휴 생각해